오늘을 맞아 아주 특별한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인천고등학교 성인반 100명 학생들의 도전입니다. 평균 연령 무려 60세 만학도들입니다. 그치만 골든벨을 향한 열정만큼은 10대 못지않다는데요. 여러분 다들 자신 있나요? 네! 정말 자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남인천고등학교 성인반 학생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남인천고등학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인천고 성인반 친구들인데요. 어린 시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년의 학생들입니다. 1학년 2반 8번 김성현입니다. 우리 학교가 진짜 나한테는 보물같고 보배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짱해요. 남인천고등학교 진짜 짱해요. 여러 10대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평생 배움을 향한 갈증을 안고 살아온 늦깎이 학생들. 조금 더디지만 누구보다 큰 열정으로 더 큰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위치감이 들었는데 공부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좀 모든 사람들 잘할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남인천고 화이팅!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